에보노트를 사용하다 보면 그동안 노트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그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노트는 주로 노트에 대한 어떤 업로드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항상 알려줍니다. 그거 외에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공간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보를 좀 주지 않아서 방법을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폴더 열기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계정들이 있죠. A 계정, B 계정.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SS용 7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SS용 100이 있는데 두 가지 계정이 하나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홈 데이터, 로컬 에보노트, 에보노트 밑에 에보노트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폴더 밑에 모든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을 좀 볼까요? 한 17기가 정도가 되는데 윈도우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만 백업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하더라도 에보노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 사이즈가 너무 클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이즈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새롭게 다시 동기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보노트의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도구 메뉴에 설정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폴더를 클릭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데이터의 사이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맥도 마찬가지로 에보노트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에보노트 대하여라고 있습니다. 에보노트에 에보노트 대하여라고 있어요. 여기에 옵션 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없던 데이터베이스 폴더 열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누르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밑에 어플리케이션 하단 밑에 에보노트 닷컴이라는 메뉴가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공간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정보 가져오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22기가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올드한 데이터들 함께 저장되고 있어서 조금 양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떤 포맷 방식의 차이도 있겠죠. 그런 공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에보노트가 맥과 윈도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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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